Q. 자켓 촬영 너무 어색하고 지금.. 아.. 무서워요.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? 저의 첫 솔로 앨범의 자켓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어디로 움직여요 우리? 이 카메라는 웬만해요. 다 같이 다녔는데 원래 이런 데를.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막 돌아다녔는데 저 혼자 이렇게 가니까 뭔가 좀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다 같이 다 같이 세금초밥 내리시면 평가 잠라치 1kg 갈게요. 사용해보세요.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내 꿈을 위한 여행 다 들어가라. 저기 다 들어가라. 저거 다 써주세요. 지금은 거의 다 됐어요. 딱 한 곡 녹음이 덜 됐고 근데 약간 근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. 타이틀곡 아 그렇구나. 지금은 다시 타이틀곡을 녹음할 생각입니다. 거의 제가 재녹음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지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. 최대한 최대한 또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싶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너무 고생했어. 땀이 땀이 덥지 땀이 땀이 땀 땀 땀 땀 땀 땀 솔로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진짜 똑같이 생활을 했지만 앨범을 내고 그리고 연습을 하고 노래가 나오고 우리 라이브를 하고 똑같은데 그 다섯 명분을 저 혼자서 한다는 게 야 쉽지가 않네요 진짜 혼자서 앨범 전곡을 솔로곡으로 채우고 그걸 다시 연습해서 다시 이제 많은 분들께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게 야 진짜 쉽지가 않네요 진짜 한 몇 배의 힘이 좀 에너지가 드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결과물이 약간 지금 제가 생각한 느낌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역대급 설레이는 뮤직비디오를 제가 찍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크게 지금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나도 내 체면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? 어 안녕하세요 아 열 수가 졸려 죽겠는데 사실 아무것도 못 발랐거든요 지금 아직 누군지 몰라요 걱정이에요 살짝 면불났는데 마음을 놨어 이거 뭐지?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채널에 연락이야 하하하하 나 귀찮아 차 끊자 아 savsz 너무너무.. 뭐세요? 오우 자기? 여기요? 아 형! 어.. 끊어! 아 맞다 아 맞다 수정이었다 수정이었다 난 아직도 믿어지지 않나 봐 우린 더 깊어질 거야 추억이 쌓일수록 서로에게 물들어갈 거란 걸 저 먼 별을 따라 얼마나 멀리 왔을까 마치 꿈을 꾼듯해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해 가끔 걷는 이 길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이 길이 멈췄다 안녕 타조야 야야야야 타조야 진짜 신기하다 야 제발 야 안녕 친구야 hello hello 여성과과 다루는 모습에 기토로 다루는 사람 다루는 사람 다루는 사람 너무 좋지 스위도로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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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여기 좋다, 여기 느낌이 너무 좋아. 네! 알겠습니다. 네. 또, 또! 어, 비 온다. 뭐가 그렇게 좋을까 계속 웃음만 나와 내가 더 들뜨기는 할까 봐 너의 손을 꼭 잡고서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발길이 닿는 대로 저처럼 어면빛을 따라 얼마나 멀리 왔을까 마치 꿈을 꾼 듯해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해 가끔 걷는 이 길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아, 나 혼자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? 아, 그게 너무 너무... 음... 제일... 모르겠어요 미지의... 영역인가 그게 제일 무서워, 진짜 그게 제일 무서워 고혈에 시달리기도 하고 진짜... 아, 좀... 쉽지 않은가 봐 아, 좀... 쉽지 않은가 봐 어... 확실히 일을 해 아, 남자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혼나 여기는 어디쯤일까 잠시 숨을 고르고 울쑥 사랑한다 말해줄 거야 같이 걷는 이 길의 끝에 내가 서 있을게 지금처럼 곁에 있을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